오늘 할 것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것은 Tells of Arising입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죠. 죽었쓰. 아 쟤 왜 안 죽나 했다. 초반에 막 어마어마 무시한 곳에 내려왔는데 안 죽고. 뭐야 저걸 이겨내. 야 저거 미친 거 아니냐. 야 이거 뭐라 이러냐. 그 중2병이네. 초반에 막 SS급 전설 무기 얻고 막 애들 갱판 치겠구만. 와. 전설의 무기 엑스칼리버. 어 파이어 오브다. 오 오브야. 울스타에서 파이어 오브 얻고 싶었는데. 야 공격해. 야 갑자기. 와 깐지나 보인다. 인슨 쓰레기인데. 퀄리티 짜렸다. 와 찢었어. 야 애니에서 요거를. 찢어버리네. 우와. 퀄리티 쩌네요. 애니 만드는 회사 아니야 이 정도면. 진짜 대박이다. 와. 퀄리티 쩔었습니다. 야. 야. 야 제 손. 제 팔 왜 이래. 안나보네. 야 법사네 얘. 회복한 수네. 보니까. 법사 플러스. 법사. 법사 플러스 총. 정명술. 뭐야 그게. 먹는건가. 오. 궁짜라락 짱. 궁짜라락 짱. 궁짜라락 짱. 궁짜라락 짱. 그거 맞네. 궁짱이 맞. 어. 그거 뭐라 해야 되냐. 그거 뭐라 해야 되냐. 통과 발이 맞다. 근데 좀. 비슷한거. 내가 그걸로 너 살려줬는데. 진짜. 아이씨. 아이씨. 너무하네 진짜. 살려줬는데도 뭐라고. 풍짜라락 짱. 다 아는 거 참말라 팩트 폭증 너 내 동료가 되라 오 나갔어 와 찢었네 그 불꽃의 검인지 뭐 불의 검인지 뭐 그게 찢었다 아 또 뭐야 옮겨 다 컷신마다 스킵할 수 있어서 좋긴 합니다 대충 보여주는건가? 그러면 넘길텐데 우와 뭔가 지려보여 겨어어어어 겨어어 겨어 겨어 뭐라고? 죄가 달리 겁하와 죄가 달리는 나라 땡땡땡때리리 저건 저건 총 6개인가 5개 대륙있다 했잖아 그럼 저렇게 다 아 잠깐만 어 여기 없는데? 뭐야 이거 오케이 가보 아 요기 오케이 도망쳐 도망쳐 어 이제 체력 생겼어 체력 생겼다 야야야야야야 조심하겠네 야 야 겁나 아픈데 연기기를 잘 알아야겠네 내려찍기 있나? 와 이거리기노 와 이거리기노 올라가 아 그냥 W 누르고 한 번 있어도 올라가네 저거 뭐지? 먹어보자 독해에서 아 아 RPG게임의 요소 하밍을 넣어놨네 아주 좋아요 아 아 쟤는 아픈덩 못 느끼니까 계속 뛰어갈 수 있네 와 와 와 좋겠다 와 휴식 휴식 휴식해가지고 아침으로 만들어 놓죠 아 아 너는 아 아 아 아 아 아 힘이나 그런 거를 해가지고 하면은 요 톤에는 그 보석 같은 게 막 에너지 같은 게 되는 거구나 어키 어키 대충 톤에 보석 박혀있는 게 일이나 생 행동을 하면은 그 에너지처럼 된다 그 말이잖아 그 소... 소vereign? exactly five lords whichever of them manages to accumulate the most power a new crown contest as they call so you see the master cores are the re... and we Danans are... that's insane! you're telling me that's what are... relax hero you're not the old... there are two things that I haven't... what business would a Renan have stealing a master? I think the sword is a physical manifestation of the master as for why it took the shape of a sword and that stuff about needing your permission to use... I'm the only one of us who can control the master court without me to adjust the flow of astral energy what do you want out of this? you may be one of them 왕이 안 되는 거라고? 와 왕 와... 야망이 크네 진짜 진짜 야망이 크다 쟤 오씨 갑자기 공포게임이 됐어 갑자기 막 공포게임이 돼서 심장 갑자기 돌렸잖아 서둘러야 된대요 저게 가가지고 잠정석인지 뭐 그런거 없고 욱해석 욱해석이구나 요호 겁나 빨리 뛰어다녀 스테니마 스테미나 이런거 없어서 좀 오씨 살았다 야 요정도 높이에서 뛰어내는데 굴러서 살았어 욱해에 오케 잠수해서 물거기 얻었네 물거기 얻었네 오오 물 내려놓는거 잘해놨네 음악도 의외로 좋고 좋아좋아 먹을 수 있는거 밀도 먹을 수 있죠 그 팜투게더에서 봤는데 밀은 원로...아니아니아니 겨울인가 모든 계절에 된다 하던데 아닌가 아닌가 아님 말로 어 왜 최종버스가 여기 있지 어어 불꽃에검 필요할거 같은데 지금 우리 실력은 버벅겠네 그래 하지말자 지금 하면 우리 죽습니다 버섯 오케 버섯도 먹어주고 오케 레벨업 하자 오케 어어 어이씨 이렇게 세이네 아이씨 이렇게 세이네 고현 고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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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씨 아이씨 나이스 다 잡아버리고 야 오늘은 이렇게 테이저 오브 라이즈 해보는데 개꿀잼 네 재밌게 것도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바이바이